내년부터 부산 백양터널이 무료화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민자투자를 통한 신백양터널 건설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.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내년 결정된 백양터널 무료화는 신백양터널이 민자투자로 개통되면 다시 유료로 전환될 예정인 만큼 신백양터널 건설을 재검토하고 꼭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받는 재정사업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히 백양터널 통행량이 2016년 이후 현재 2010년 초반 수준까지 줄어든 데다 인구도 계속 감소하는 만큼 유료도로 추가 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.